지금으로부터 저산파름 길쌈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연하는 저희 보존회는 충청남도 무용문화재인 저산파름길쌈놀이 보존위원회입니다 오늘 공연 내용은 모시의 고장인 한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8개 지역이 모시를 짜내는 그런 애완을 담는 그런 마당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연을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으로부터 저산파름 길쌈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천이요 정산이요 피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강산 금강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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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수자씨가 안 오시네 에헤이야 헤이야 에헤이야 에헤이야 차차 에헤이야 강남 땅의 강수자는 그리 좋아 소문나고 에헤이야 헤이야 에헤이야 에헤이야 차차 에헤이야 한산당의 이수자는 솜씨 좋아 이름 났네 에헤이야 헤이야 에헤이야 에헤이야 차차 에헤이야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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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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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풍 영원 내 아니면 이로 하여 만세 보령 에헬야, 헤이야, 에헬야, 헤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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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